BTS CIX 굉장히 알파벳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네요 비슷합니다 네 만약 콜라보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는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럴 때 수익 있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번 아니 아니 저 무조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? 아니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BTS 분들에게 어필도 좀 할게요 뭐 약간 BTS 노래나 댄스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? 네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